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범경홍입니다. The Olympus One 16, 17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 운전인데 The motor vehicle in America 까지 묶여서 동명사가 주어져 동명사가 주어올때 단수 is 자 motor vehicle은 자동차를 미국에서 운전하는 것은 is widely, 매우, buried, 다양해진, 세분화되어진 뭐 이정도로 해석해도 됩니다. 다양한 기술이다. every로 시작하는 단어나 우리가 each로 시작하는 단어는 단수 취급했죠. 그래서 모든 state, 주, 모든 주들은 has 3인칭 단수 처리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주들만의 자신의 법을 s 그리고 가이드라인들을 o는 여기서 about의 뜻이에요. 몸에 대하여 how to handle, 어떻게 처리 할지 그들의 자동차를 how they should로 바꿔도 됩니다. 여기서는 절로 바꾸고 싶으면 자 예를 들어서 in newyork, 뉴욕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마라 명령문에 동사원형 썼죠. your turn sign은 인디케이더 똑같죠. 그러면은 방향등 방향 지시등을 when 너가 want to 원하는데 change 바꾸기를 원할때 lane은 차선 바꾸기 원할때 뉴욕의 운전자들은 respond 응답할 것이다 to this는 뭐에요? 방향 지시등에 반응을 하는데 by ing 클라우딩 함으로써 그러면 모이다 자 모이는데 lane 차선인데 you are trying to get in하는 그래서 너가 들어갈려고 하는 너가 들어갈려고 방향 지시등을 일부러 못 들어오게 만든단 말이요 싸가지 없죠 only use 사용해라 너의 방향 지시등을 for turn 그러면은 도는거를 위하여 meanwhile 한편 하나의 peculiar이네요 특이한 특이한 것인데 thing the driver in 피츠버그 like to do 까지 묶여요 저렇게 대생력 구조죠 어떤 특이한 것이 아니면 운전자인데 피츠버그에 있는 운전자들이 하기 좋아하는 특이한 것은 얘가 주어 또 단수 is not to go 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동격이 보호에요 보호의 명사정상법 오른쪽으로 가지 않는데 after the traffic signal turn green 뭐한 후였냐면은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뀐 바로 직후 바로 직후에는 가지 않는단 말이요 when there is a car 조건이 거는거에요 거기에 만약 차가 있는데 waiting 지가 기다리다의 능동의 뜻이죠 분사 ing 주의 어떤 차이냐면 waiting to make left turn 오른쪽으로 돌라고 왼쪽으로 돌라고 하는 차가 있다면 at opposite 반대편 반대편인데 crossing은 교차로 교차로 해서 자기가 건널라고 하는데 반대편에 교차로 해서 왼쪽으로 돌라는 차가 있으면 기다려준단 말이요 예의 범죄이 바른거죠 사고할까봐 it 가져옵니다 이것은 seemed moment in the car 자 로컬 엔티클은 지역예절 이것은 모모인트차인데 seemed 대생약 구조고 지역예절이 다시 주호로 종속초로 들어갔어요 지역예절이 its for the first vehicle for 위하는 것인데 첫번째 자동차인데 어떤 자동차가 waiting to turn left 또 분사구조에 또 능동이죠 그래서 왼쪽으로 돌라고 하는 자동차가 자 to have 가지는 것이 자 rideable way는 뭐냐면 길의 우선권 길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는 것 같다 자 그리고나서 traffic에서는 교통 흐름 교통의 흐름은 may amado 통사원형 resume 다시 시작 하는데 at its usual 일반적으로 wild pace는 빠른 속도 또 다시 돌아가게 돼 그러니까 처음에 기다릴 때 예의범죄를 이렇게 기다려주고 왼쪽 톤이 지나고 나면 슝슝슝 다시 출발한단 말이요 자 it can be can 조동사 동사원이죠 quite embarrassing 비동사 뒤에 형용사 들어갔어요 그래서 quite 는 부사로 꽤 당혹스럽다 꽤 당혹스러워질 수가 있는데 자 not to know 이 시어에서는 주언대 가주어로 쓰인거죠 자 실제 주어는 to know 모르는 것이 당혹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this rule 이거 뭐요? 지역 규칙 자 지역의 특이한 규칙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혹스러울 수가 있죠 자 as the first or second car in the lane at the intersection as 첫번째나 두번째 자동차인데 in the lane 차선에 at the intersection 교차를 해서 이거를 모르면은 꽤 당혹스러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역마다 특이한 법을 잘 알아야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윗글의 주제를 빅키씨가 후딱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적으로 독특한 미국의 운전 문화 탁 고맙습니다 우선